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혁입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영상이긴 한데 사실 뭐 총평을 누가 보겠어요. 그쵸? 네. 수능 끝나고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점을, 가채점을 한다던가 또는 뭐 입시 전략을 세운다던가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와서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클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평은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총평, 선생님들 잘 찍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수능 총평은. 자, 일단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얘들아. 특히 내 수업을 또 쭉 듣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또 반가운 또 얼굴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슬픈 얼굴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2023 수능을 보고 잘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잘 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 그치? 뭐 다 잘 보는 게 하나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 또.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또는 느끼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것 같아. 여튼 좋은 결과 나온 사람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남은 이제 또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인생들이 있으니까 나만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사실 되게 힘든 어떤 기간을 너희들이 견디고 이제 끝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잘 견디고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낸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겠지. 그치? 나는 왜 중도에 포기를 했는가. 수능을 보긴 했지만 사실상 포기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하면서 남은 인생에서는 내가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지금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아. 여튼 결과적으로는 아직 입시가 끝나진 않았어. 그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현재 받아든 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치를 일단 뽑아내야 돼. 제수를 생각하는 사람도 벌써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맥시멈을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수를 생각해야 되잖아. 알겠지? 물론 뭐 저는 아니에요. 바로 선행반으로 가겠습니다. 제수 선행반. 12월 달부터 막 시작하는 제수학원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 좀 고민을 좀 잘 해봐. 주변에 어떤 강압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끌려가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힘들 거야. 그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가 지금일 거고 힘들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일 거야. 그치? 여튼 축하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는 있지만 모든 학생들의 학생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1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평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대학수학력시험 물리학원 총평. 자, 문항수는 965로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9평이랑 똑같아요. 9평이랑 6평이랑 문항수구 구성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했고 그렇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출제 경향은 2023학년도 9평이 약간 어렵게 느꼈잖아. 작년 수능, 2022 수능과 유사하게 느낀 게 9평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잖아.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거보다 약간 쉬웠어요. 등급컷도 정직하게 딱 나오고 있죠. 그렇죠? 9평보다는 등급컷이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컷이 47점 정도로 나오고 있고 2컷이 42점, 3컷이 37점, 4컷이 29점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9평보다는 약간 쉬웠다라는 거.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항이 6월과 9월 모평과 되게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6평, 9평 반복해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게 유효했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건 아니야. 20번 같은 경우도 빗면에서의 높이차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과거의 공면 유형 특강에서 우리가 봤던 공면 유형 플러스 빗면에서의 높이차 문제가 결합된 형태로 나왔는데 둘 다 우리가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유사하게 느끼지 않았나. 과거 기출 형태랑 유사한 것들도 좀 많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출제가 됐고. 제가 1년 내내 수능은 복잡한 계산으로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맞잖아요. 논리를 통해서 난이도를 높인다고 그랬어. 계산이 어려운 건 없었잖아. 하나도. 그렇지?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 논리만 가지고 고난도 문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복잡한 계산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란 말이야. 쉬운 거야. 알겠죠?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고 싶을 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쉬운 길을 가진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하면 수능에서 복잡한 계산이 안 나오는데 더럽게 문제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하는 거는 학생들을 속이는 거잖아. 그렇게 출제는 하진 않았고. 그런 방향성에 잘 맞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후기들이 좋은 말들만 좀 써주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만 쓰지 말고 고쳐야 될 점들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또 내년을 또 준비하고 강사로서의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너무 이기적인가?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거야. 자 킬러 문제는 20번 문제에 29%의 정답률이 나왔어요. 네. 타임어택도 있었을 것 같고. 16번의 운동량 보존도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률이 얘만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 40% 이상이에요. 40% 이상으로 출제가 돼서. 여튼 16번의 정답률이 한 40%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전기력은 사실 쉬웠는데 40, 한 44% 정도로 정답률이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좀 쉬웠어. 진짜 객관적으로 좀 쉬웠어. 쉬워서 1컷 47점, 42점 적합하고 적당하고 합리적인 등급컷인 것 같아. 물론 1점 정도는 바뀔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때 거의 안 바뀔 것 같아. 이 정도가 딱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적표 받아봐야 알겠지만 다만 성적표에는 원점수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이나 이번 구평보다 약간 쉽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가 가장 사실 합리적인 것 같아. 지금 화생지가 너무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 보니까 화생지가. 그래서 1컷이 막 42, 43으로 막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문제도 되게 억지스러운 문제도 없었고 풀지 말라고 낸 문제도 없었어. 다 풀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이건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텐데 하나 알아도 될 게 있어. 항상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말이야. 알겠죠? 그건 누구나 생각하잖아, 그렇지? 조금 쉬운 거지 또 문제 자체가 다 막 되게 쉬워가지고 막 1등급, 만점만 1등급이고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명심하도록 해. 자, 최고 5답률 베스트는 20번 이겁니다. 여기서 마찰 구간이 나오면서 이게 등속 구간이라는 게 최근에 출제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지점에서 속력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운동에너지 B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걸 시간 해석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해석으로 풀어서 속력 구한 후 운동에너지로 해서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거리 해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문제가 20번이었는데 앞쪽에서 시간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찍기는 좋게 나왔어. 우리가 20번 문제에 단답식으로 나올 때 제곱분의 제곱골이 많기 때문에 1번이 제곱분의 제곱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체크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야. 내년에는. 혹시 내년에 또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현역들도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이 스타일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최근에 구평이랑 유사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기출이 누적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스타일을 많이 공부해줘라. 운동량 보조는 사익거리 시간 그래프는 늘 출제되는 것인데 과거 기출에 이렇게 버킷 같은 게 있었던 거랑 충돌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바구니 같은 거랑 충돌하는 형태로 이것도 뭐 버킷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전통과 최근에 나오는 어떤 혁신은 아니고 전통과 혁신의 조화? 혁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많이 나왔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스타일과 과거 스타일을 결합한 형태로 운동량 보존 문제가 출제가 됐고 전기력은 항상 나오던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쉽게 나왔죠. 전기력 같은 경우는 비역학이잖아. 비역학이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만약 한 해 되잖아?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주제가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되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번 현장에선 얘기를 했었죠. 전기력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빗면에서 충돌 문제는 좀 많이 연습해줘. 특강에서 많이 했고 특강에서 많이 했고 특강에서 파이널 같은 데서도 빗면에서 충돌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의 정답률이 이렇게 48% 나온다는 거는 노력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합리적인 과목이잖아요. 물리가. 합리적인 과목인데 왜 최소한의 공부도 안 해서 이런 거를 틀리고 그래? 알겠죠? 전자기후도... 이게 다섯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정답률이 50%래.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구평에 자기장 영역 통과하는 게 나왔잖아. 그쵸? 실전 300이라는 책에서 이게 똑같이 있었죠? 그쵸? 똑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어려웠어. 중간 자기장이 아마 좀 더 셌을 거야. 그치?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너무 좀 공부 안 한 거 아닌가? 라는 좀 질책도 하고 싶네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 있겠냐마는 앞으로 수능 보게 될 우리 후배들, 후배 친구들아 공부 좀 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과탐 중요해. 알겠죠? 과탐의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내 OT마다 좀 과탐의 중요도를 좀 얘기를 해줄 텐데 과탐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정시로 가게 되면 한양대나 연세대 같은 데는 국어보다 1.5배씩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연대 같은 경우도 물리화학 같은 경우 논술이 대부분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 보니까 연세대요. 2024학년도에는 논술에서 지구과학이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거의 지구과학 논술 보는 유일한 학교 아니었나? 연세대가. 거의 다 사라졌어. 계속 줄더니 이번에는 두세 개과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물리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물리화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과들이 많이 신설이 아니죠. 지정이 됐죠.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물리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영상 이 정도로 하고 해설 강의는 이미 촬영을 해서 아마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야. 필요한 문제들은 잘 해설 강의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올해 2023 마무리하는 친구들 이제 끝나 입시판에 수능판을 떠나는 친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좌절하지 마. 알겠어? 좌절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패인처럼 생활하지 말고 빨리 마음 추스리고 더 힘든 일이 앞으로도 있어. 지금 니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마음 추스리고 한 해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든 각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많은 강의 준비해서 앞으로 좋은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